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산대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명의신탁과 산문서 위조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도 1719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탐문서 위조 행사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송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받은 사건이죠. 피고인은 회사의 실제 사주였습니다. 사주였는데 A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놨습니다. 제가 주주이긴 한데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의 A에게 B로 낭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B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명의신탁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피고인이 B에게서 자기의 조카, 조카한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B명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주식양도계약서, 과세표준신고서 이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세무서에 내고 하나는 갖고 있었던 거죠. 세무서에 낼 때 양도계약서와 표준신고서 같이 낸 거죠. 양도에 있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의 남편이 어? B명의의 계약서랑 신고서를 작성했네? 이러면서 이 피고인을, 공업자인 피고인을 사무소 위주로 고소를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피고인은 B의 명의의 동의를 안 받고 명의신탁계약서라든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한 건 맞죠? 그렇다면 이 명의신탁된 경우에 신탁자가 수탁자의 명의서류 작성을 한 경우에 사무소 위주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심은 사무소 위주라고 봤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경우 신탁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명의만 이뤄지는 경우. 신감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그냥 실제 소유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거다. 그냥 니 알아서 써라. 이렇게 나는 이만 배워주고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고 어 이거 나 명의신탁 아니야. 이거 실제 주인이 나야. 이런 경우 이쪽과 상대방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명의사용이 허용 안 됩니다. 근데 쌍방이 명의신탁을 확인을 했고 이 사람이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 그냥 명의만 있고 나는 생활이 아무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명의신탁 신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거다. 그래서 사법의 공부에 모두 명의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자는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받은 거고 그리고 이 수탁자 허용한 거고 수탁자 맡긴 사람은 목적분에 관련해서 명의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용을 했다고 해서 사무소 위조가 안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 분쟁 시에는 다만 그렇지 않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행 같은 경우가 나오면 간단히 나올 수 있죠. 명의신탁은 포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가 안 된다. 다만 명의신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소 위조된다. 이거 간단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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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